자, 이번에는요. 4545번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이네요. 길상면 장흥리로 가는데요. 토지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를 여쭤보셨는데, 보유를 하고 계신지, 하고 계시지 않으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천광역시 강화입니다. 길상면 장흥리의 토지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겠습니까? 강화도, 관광지구로서 굉장히 앞으로 뛰어난 지역이 될 것이죠. 강화도라고 하면 지금 현재 관광과 산업단지와 여러 가지 도로로 지금 현재 개발이 되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네 번째로 큰 섬인데, 그 섬에 대한 부분을 지금 도로가 지금 국도, 강화초지대교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강화도에 지금 현재 그 라인이 전체가 다 도로가 만들어지고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네 번째 섬의 청정지역에 강화도에 지금 현재 해변도, 해변도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 장흥리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셨던 그 부분은 도로에 접혀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지금 현재 확장, 보장되고 있거든요. 확장, 보장된다고 하면 이 메인 도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에 꾸준하게 가지고 좀 계시면 큰 아마 효자로로 탈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